매일 매일 즐거운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배우고 안녕하세요 차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네 고미씨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강화에 어떻게 일광 성공한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렇죠 한 3번 2번 시도해 하셨나요? 3번 시도했죠 3번 시도했는데 한 번 성공한 다음에 또 슬퍼해서 내려가고 또 성공해서 네 결론적으로는 잘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후하게 그냥 뭐 10강까지 했으면 참 좋으련만 아쉽네요 될 수 있을까? 우리 또 보스랜드님은 10강에 성공해서 나는 10강 너는 6강? 7강? 뭐 뭐 뭐 그러고 7강 하셨죠? 네 7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좀 더 쭉쭉 올라갔으면 좋았을텐데 저보다 낫잖아요 저는 강화할 무기가 없는데요 오늘은 꼭 택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저는 진짜 무기가 왜 이렇게 안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나온다 나도 좀 난폭한 걸 좀 먹고 싶단 말이에요 난폭난폭한 거 어떻게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진짜 버스를 잘 타야지 오늘 초강력 버스 태워주실 분 구합니다 구구 네 저희 또 메이플스토리가 최적화 패치를 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막 좀 렉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렉이 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무기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차하나님 네 화이팅! 봄이는 나쁜 사람 아 왜? 왜 또 갑자기 오프닝부터 나쁜 사람이네 봄이는 나쁜 사람 아 왜? 네 아우 왜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 네 이제가 아마 100회일 거예요 진짜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 100회예요? 시청자분이 알려주셨는데 100회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 보미씨가 참 네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입으로 말해요 네? 제 입으로 지금 말하라고요? 네 아니 제가 애외를 가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보미씨가 메이플스토리는 오늘이 방송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맞아요 아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이 100회예요? 아 뭐야 100회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깝다 아까운 것 같아 너무 아깝다 그럼 100회 하고 가시던가요? 100회를 채워야 이렇게 딱 100회 맞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100회 채워가세요 그럼 그럴까? 다음 주 이틀 더 하시고 그래? 네 이번 주까지만 보미씨가 또 네 그렇죠 이런 출근을 하신다고 네 여러분 아쉬워도 웃으면서 보내주죠 안녕 벌써 보내게 저리 가 안녕 나 갈게요 나 벌써 보내게 되게 뭔가 배신감 느껴지는 게 저한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막 여러 번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라면 먹으면서 우리 저희 결국 라면 먹었습니다 저희 결국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만 맛있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 말할까? 아니야 라면 먹었다고 말하면 체할 것 같아 어떻게 모르니 아니 뭐가 체해요 뭐 뭐 저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라면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어제 라면 진짜 먹었죠 저희 진짜 먹었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진짜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뭐 먹지? 막 이래 어? 오늘도 먹을까요? 일단 오늘은 꼭 획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의 미션은 네 제가 많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차보교 아나운서 무기 먹기 무기 먹고 강화하기 강화하기까지 네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꼭 금법이랑 음법에 좋은 거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버스 태워주세요 가대로 갑실까요 이제? 무기 먹으러 가보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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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이것도 안돼 안돼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소식이 어떤 이벤트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어제 그 이벤트랑 동일한 너네 동료가 되라 이벤트입니다 뭔가 정말 그 동료가 되라 마다 아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는 그런 멘트고요 여러분들이 메이플스토리2를 하시면서 이 헝그리의 메이플스토리2 커뮤니티 게시판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며 또 추첨을 통해서 넥슨 캐시 문화상품권 이런 걸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 바발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바발로 모든 이벤트 보상은 바발로 문화상품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케이크 영화예매권 이런 거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친구들 데리고 동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헝그리앱에 온 걸 환영해 안녕 이게 뭐야 알바생 같아 메이플스토리2 헝그리앱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신규 유저 10명에게 5천바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저희 메이플스토리2 헝그리앱 게시판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5천바바 5천바바이면 5천원이죠 그만해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차보기 아나운서 무기들기 좋은 무기들기 좋겠다 오늘 오늘 오늘의 나를 위한 단위 그런데 보미씨가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혹시 몰라요 저보다 운이 훨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보미씨는 진짜 솔직히 저는 보미씨 운이 부러워요 진짜요? 네 근데 나 맨날 좋은 거 나오긴 했어 보미씨 오늘 마지막이니까 무기 한번 터트리죠 네? 무기를 왜 터트립니까? 강화 한번 해봅시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까? 오오오 나 따라 안해 여기 어디야? 아 대장가 무기 여기 한번 터트리고 갑시다 안돼 터트리고 가자 무기를 터트리다니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아 아 뭐 오늘 나 좀 다른 모습으로 바꿔야겠다 어떤 모습이요? 제가 여기 얼굴이요? 어 어 저거 뭡니까? 아 금고지기 금고지기에 우리 옛날 얼굴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 얼굴? 옛날 얼굴 옛날 얼굴 한번 돌아가 봐야겠다 아 나 상영 쿠폰이 있는데 아 진짜? 상영하게요? 몰라요 상영 쿠폰이 있네요 난 귀엽게 후두를 내가 오늘이랑 좀 비슷하게 후두를 쓰겠습니다 나 머리가 없네 아 머리가 좀 다르네 옛날에 처음에 이벤트했던 얼굴입니다 난폭한 어둠의 스탬프 부럽죠 어쩌라구요? 어? 나 어디갔어? 보민씨 무기 왜 안 끼십니까? 어? 무기야? 무기 이제 깨려구요 여러분 오늘 보민씨와 함께하는 메이플스토리2 마지막 방송입니다 맞아요 아 그래 알지 뭐가? 아 자꾸 보스랜드님이 깃손말로 약올려요 왜? 난폭한 스탬프 보여주면서 응 원님의 대가 좀 도와달라고 하네요 부럽죠?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자 난폭한 거 먹으러 갑시다 볼까요? 나 옷 갈아입어 또 보자 어머 예쁘다 권규씨가 아 파초 불가능하다고? 귀엽죠? 불가능하대 휴즈를 신을까? 아니면 곰돌이 발바닥으로요? 왜 아무도 없어? 꼬리도 달고 파티원이 많이 없구나 오케이 아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던전에서 곧 나온대요 굿굿 어 플레이 해본다 님도 오셨네 네 플레이 해본다 님도 잘 하시는 거 봐야겠다 안녕 남규가 나이트로 온다고? 오 남포 남포 오 이분 플레이님 플레이님 넣어도 되나요? 네 플레이님 잘해요 그럴까요? 응 카데부 고고 고 고 보스랜드 님도 잘하지 않았나? 보스랜드 님도 좀 하시죠 보스랜드 님도 좀 하시죠 우리 주먹밥도 넣어야지 주먹밥 필요합니다 응 2인 버스로 카데부 한대요 우호 님이 내 파티 초대 거부했어 나쁜 사람 왜 못 가? 보스랜드 님 캐릭터 전부 한번 볼까? 그래 이거 왔어요 여기 있다 무기가 10강이니까 무기가 좋아 하트 초대라고 좋아 좋아 우호 언니 왜 못 가요? 우호 언니도 버스타야 그럼 안 되나? 우호 님이 왜 남폭 남폭 이분들은 누구시죠? 누구야? 여기 계신 분들? 탱커 1인 분은 뭘까? 이분도 남폭? 직업이 뭘까? 어머어머 남폭 남폭 남폭해라 뭐야 다 남폭 남폭이네 초대하면 우리 좀 부를라나? 탱커 2인 이따 해볼까? 어 헝그리 앱이다 정상작동 님? 정상작동 님은 범규 아 맞다 범규구나 아니 어떻게 범규는 이거를 또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막 좋은 걸 얻었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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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 아 근데 희나미 님이 있으면 참 희나미 님 왜 없어요 요새 네 다 남폭이야? 남폭 어디서 이렇게 쉽게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어머 길드 이름 너무 마음에 든다 길드 이름이 뭔데요? 매운 갈비찜 아 뭐야 완전 마음에 들어 희나미 님 어디 갔어요? 네 내가 파장 줄게 파장 도대체가 희나미 님 어디 갔을까요? 똘코 님 왔다 똘코 님도 세잖아요 아 똘코 님 어디 있어? 똘코 어디 있어? 똘코 어디 있어? 여기 저기 저기 위에 어 안녕 얼음의 표창 오 좋은데 오늘? 아 오늘 약간 기분 좋은데? 오늘 기분이 좋은데? 위자드 머시 님 위자드 머시 님 위자드 머시 님 잘하지 또 아 또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오네 안녕 우리 동화 소녀님도 필요해요 모호 님이랑 동화 소녀님 필요한데 막 안녕 그러니까 힐러 님 근데 왜 우리 거절해? 안녕 못 한다고 반가워 못 하겠다고 반가워 안녕 오 좋은데?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 최강인데 최강 안녕 반가워 딸코 님 안녕 반가워 딸코 딸코 님 어 도로시 님도 안녕 반가워 왜 들어오고 왜 우우 님 들어가면 못 올게 아 왜 아 희나미 님 어디 갔어 희나미 님 되게 안녕 그거야 동화 소녀는 되게 필요해 영종 필요해 영종 필요해 안녕 이 사람 다 뭐지 근데? 노다구 님은 별로예요? 응? 나이트가 많네 나이트가 많아야 돼요 노다구 님도 나이트 같은데 안가워 아 봅시다 아닌데 아니요? 아닙니다 노다구 님은 어디죠? 여기요 여기요 아 아 검 검이잖아 응 장검 그거 아니야? 뭐요? 보미 씨 거? 보부치? 보부치 보부치 아니요 나이트 맞아요 노다구 님 나이트입니다 노다구 님이랑 범규 랑 또 누구냐 둘이서 나이트에 안녕 노다구 님도 초대 반가워 안녕하세요 나와 같은 버벅치고 사라진다니 노다구 님 너무 웃겨 가죠 뭐 노다구 님 초대 가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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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클라 님은 어떤 걸까? 위자드네 오 강하다 난폭한 어둠의 스탬프 난폭한 어둠의 스프 헉 이 사람들은 다 난폭이야 저희는 다 죽어요 다 좋은 거야 저희는 다 죽어요 방송 보고 오죠 아 왜 무시한다 오오 님 진짜 정상 작동 들어오셈 프리로우인데 아 진짜 왜 카데부 어디에 있지? 섀도우 월드야 섀도우 월드 리큐트 세트인가 뭔가 먹었어 이게 뭐야 리큐트 세트 섀도우 게이트인가? 섀도우 게이트죠 섀도우 어 섀도우 잠시만 맞아 게이트 섀도우 너 여기 이거 좀 더 맞았지? daran 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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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세트 무시 타임피 전용, 힐러 이런 걸로 얘기했지 뭐지? 강화? 여기는 메이플! 터질까봐 두렵다 그치 그쵸, 터지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우, 그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진짜 아, 떨꽃잎 강화한다고? 안돼, 떨꽃잎 한번 해봐봐 날려먹으러 가는데 우리 구경하러 가자 범기 올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뽀각뽀각 나도 할까? 한 판 하고 이따가 해야지 나는 어, 다 어디 가셨어? 여기 여기 쿠쿠다스 쿠쿠다스래 어떡해 화이팅! 폭발 터졌대 어? 진짜로? 진심? 진짜? 리얼? 뽀각뽀각 진짜로? 그럼 어떡해? 고기 터졌다고 합니다 어 에벙 12강 12강 아, 근데 12강인데? 표천? 아까 10강에서 했거든요 표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10강 강화를 하나 더 했나봐요 아, 다른 거 어딨냐? 진짜 터짐? 터졌대요 어떡해, 불쌍해 갈까요? 리얼 택시 타고 갑시다 우리 택시 타고 갑시다 그거 뉴런까지 뉴런? 오케이 택시를 타고 옮깁시다 보민씨는 이제 그만하니까 헬기 타고 가요 아니요, 저 방송 때에나 올 때 올게요 하지 마요 이러고 온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아, 진짜? 나는 와야지 그러면 택시인데 어디서 타? 아무도 안 오던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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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었군 어머, 왜 이렇게 빨라? 섀도우 게이트 어떻게 가나요? 뉴런 아, 섀도우 게이트 아, 섀도우 게이트 아, 별거 떨어졌네? 아이, 좋아라 이럴 때는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하면 죽어야 돼, 그런 건 응, 맞아 섀도우 게이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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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나 눈 살려줘 잠깐만 한 번 덧더라도 볼까? 다른 데 떨어졌네 큰일 날 뻔했다 오, 섀도우 게이트 앞에서 떨어졌어 오, 섀도우 게이트 앞에서 떨어졌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고마! 나는 아까 한 번에 떨어졌지, 로 오, 좋아, 좋아 어, 어떡해, 언니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언니 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좋은 게 안 나올까 시라는 거예요 나와야죠 저는 안 나와요 아니야, 나올 수 있을 거야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여기서 가는 건가? 두근두근 아, 뭐야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이없어 이상한데 떠나졌대요 내 풍선 어디다 놓았지, 내가 풍선을? 어, 나 신발 나온다고 어, 공룡님이네, 안녕하세요 나는 다이아랑 아니, 목걸이랑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악세사리? 응 반지, 벨트 이런 거 하하하하 길 너무 짧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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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하하하 왜 자꾸 죽어요 내 머리 벌써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의사한테 왔다고요 의사한테 갔다 오지 마요 어차피 우리 시작하는 동시에 죽을 테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의사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빨리 오시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입에 방랑만 어떻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 화장실 20초만,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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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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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그렇죠. 아 히이! 잘랐어. 힐 하는 쫄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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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버서커가 힐을 어떻게 해? 버서커를 해주는 쫄병이 이렇게. 아 힐 하는 몬스터를 잡는 거? 이게 속하다. 첫 판은 그냥 노머리. 아 챌린지를 바꾸면 그건가? 제가 하는 거죠? 카우스? 아 제가 카우스인가? 카우스를 해야 되나보다. 카우스 금법이다. 어. 오! 어떡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힝. 솔직히 난 안 뽑퀸분들 족집합시다. 화장 달라고? 그래 나 이런 거 좀 사야돼. 잠. 뭐 묻어야 되나? 누구한테 넣어주지? 카우. 파티장 위에.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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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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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하고 싶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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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왜요? 몰라. 호박이 뭐야? 50초 출발? 3. 2. 1.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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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떨려. 뭐 떨리긴 뭘 떨려. 또 죽을 건데? 이 의사에 따라가야 돼 이거. 오케이. 갈 때. 한 번에. 나도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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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나도 쳤어 쳤어 쳤어. 홈매. 이상해 나. 아 열심히 치고 있어. 서브 트레이닝이 옆에 있어야지. 그룹이 꽤 살아있는다. 도망가서 무서워. 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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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존 어디야? 힐존 사라졌어. 1. 도망가려고 와? 붙어져 붙어야돼. 아! 아 진짜. 도망갔다가 들어오네. 아니야 일함이 저기 붙어야돼. 아 빨리 부활할까? 아 부활하면 안되지. 제자리 부활하게? 아! 나 제자리 부활할래. 나도. 빨리빨리 하자. 또 빨리빨리 살아나지. 그러니까. 아 무서워 죽겠어. 레이저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건가? 레이저 계단 밑으로. 아 무서워. 이 보라색깔 독국물이에요? 보라색이요? 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오케이 됐다. 아 나 이제 좀 안 한 것 같아. 아 너무 무섭다 근데. 되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레이저다 레이저다. 호미야 내려가라. 내려가 내려가. 아. 돈다 돈다 돈다.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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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네 세상에 나. 여러분 저희가 지금 게임에 집중해야 돼서 말을 좀 잘 못하는 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뭐 어떻게 해라고. 여기 붙어있어야 돼. 사람들이 붙어있어야 돼. 아 붙어있어야 된구나. 응. 다 어디갔어? 으아. 오 세상에만. 너무 무서워네. 우리 그래도 오래 살아있는다. 우리 우리 괜찮은데. 우리 좀 늘었다. 레이저를 레이저를. 그러면 어떡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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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야 엉덩이야 엉덩이야. 엉덩이야 나 내려갈래. 기다려 봐. 오 잘했어. 엉덩이. 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떡해.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아 소름 돋아. 우리들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살아있는다. 걸음이 좀 느려 얘가. 어. 어 많이 쳤어 그리고 심지어. 어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 재밌어. 어? 을지 을지 온? 을지 온. 그럼 어떡해. 이거 어떡해. 흰색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아 나 피했어 피했어. 흰색 왕 밖으로 도망가는데 죽었어. 아 문장왕. 아 문장왕. 부활할까? 지금 못하지 않아요? 아 7분. 아. 아. 영혼의 유식에 7분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도로시님. 왜요 힐 줬어? 네. 아 무서워. 아. 우리 씰 할 수 있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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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아. 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언니 살았어. 아. 아. 잘했어 잘했어. 나 방금 고릴라 아니었다고? 아.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늘어났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어디 어디. 왜 왜 왜. 우리 잘하고 있어요. 어우 세상에. 사람도 따라다는데. 우리 고릴라 잘한다. 어 나 많이 늘었어 괜찮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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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잠깐만. 나 내려갈래. 아 가면 돼. 내려갈래. 아 잠깐만. 아니 내가 걸음이 느린가 봐. 이게 레이저를 못 쫓아가 오늘. 그러니까 도미 씨가 원을 크게 돌고 도네. 그러니까 작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 돼요. 아아. 우리 원을 크게 돌고. 원을 크게 돌아서. 그래 원을 크게 도니까 내가 손가락이 아프지. 크게 크게 그리고 그거. 원 돌 때 레이저 돌 때. 스킬 쓰지 말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어머. 아 아깝다 죽었어? 아 아깝다. 방금 이렇게 손 찍어 맞았구나. 손 맞았어? 응. 아 아쉽다. 아아. 어 그래도 오래 갔다. 그루니까! 도미 씨 진짜! 확실히 늘었어요. 로비 시작하자마자 바르고 했던 그.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우 아으아아아아. 저희는 또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제 이렇게. 5분 있다가! 살아났네요. 저도 5분 있다가. 메로 성공! 어머. 모든 한국에 다 쓰고 가요. 오늘 마지막이 있잖아요. 6600m episodes. 800메럿 다 써야겠네 돈 많네 그 메란 나한테 좀 주고 가요 한입의 대가 모드 관전하겠습니다 한입의 대가 열심히 관전 모드 하고 있다 도로시님 거 보고 있고 저는 지금 보스랜드 버섯컵님 거 보고 있어요 레이저 레이저 아 이게 조그만하게 도르라고 힐졸? 나 너무 웃긴다 여기 초반인 거 야 진짜? 거기 바로 있네 힐졸 아 재밌다 이거 이 친구들 죽이는 게 힐졸이라고 하나 보다 아 그래요? 다 외워봐 외웠나 봐 힐 좀 떨코님 힐 좀 줘야 보스랜드님이랑 맞아 보스랜드님 힐 좀 줘야겠다 힐이 없다 난 저 상태에만 약 먹었다 나도 자신감은 그만큼 있단 건가 봐요 안 맞을 자신이 있다 이런 건가 멋있다 레이저다 레이저다 레이저 잘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깨겠는데 이번엔 진짜 깨죠 잘하는 사람 모아놓은 거 같아 희나미 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희나미 님이 왜 이렇게 보고 싶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또 잘하니까 그런 거 같아 응 맞아요 누가 누구보고 힐을 달래 만에 저 주먹밥이 진짜 주먹밥님이 길드 채팅으로 어 나 뭐야 뽀록치래 아니 누나 뽀록치래 하하 뽀록치 찔리셨습니까? 하하 뽀록치 저리 잘하는데 나 오늘 좀 칭팡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 잘했어요 진짜 나 주야 오늘 보민씨 남폭 먹어도 진짜 인정 하하하하 근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일지 일지 내가 딱 저기에 천에 딱 들어갔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 아쉽다 아 죽었다 어? 어? 누가 죽었지?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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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었어? 어 차 범규 지금 범규 죽을 거 같아 범규야 너 힐 약 먹어 힐해 약 먹어 너 힐러인데 왜 이래? 하하하하 힐러인데 왜 그러니 갑자기 다 왜 죽으셨지 방금? 그게? 응 죽을 분들이 아니지 어 우리 둘만 죽었네 지금 항상 죽었다 항상 그렇죠 익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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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구요 저 위에 그 폭탄 터지는 것 같은 그 표시는 뭘까? 폭탄? 여기 아까 이름 위에 뭐가 있었거든요 빨간색이요? 응 저기 디버프 있어서 물약 회복 아 그렇구나 확실하게 깬 대 우와 오 좋다 또 가자 또 농법까지 농법까지 할까? 그렇게 다 할까? 하하하하 오늘은 나의 무기를 맞추는 날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오늘은 저의 무기를 맞추는 날이니까 발록은 못 깨지겠죠? 발록이요? 발록이라고 하셨어요 욕심냉이 우리 보민씨 마지막인데 뭐 하고 싶다고 하면 해야죠 아 근데 깨면 하고 싶겠다 우리 황금템 얻었으면 좋겠다 아 발록을 깨지 못하고요 저희 때 볼 수 있는 구경은 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 이분들 최소 양심에 탈라시 하하하하 제가 양심에 좀 털이 났네요 털이 났네요 그러네요 아래 위자드 보스랜드 우리 다 죽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 나머지 분들이 잘해주실 테니까 아닌가? 무섭다 보스랜드님 나갔어 어디를? 왜? 어디 갔어? 컴퓨터 그거 렉 걸렸나? 그런가봐요 와우 망력 척을 쫓으라 떨콘이 타주가 어 우리 1분 남았다 이제 1분 후에 살아날 수 있다 떨콘이 죽었다 떨콘이 해주지 아이고 살아났네 서브트리 이거 이거는 서브트리님은 레인저 어 요즘 흔치 않은 레인저 여기 되게 멋있던데 와 힐 아니고 저거 한 방 맞으면 그냥 죽는데 음 맞아 물이 계속 다 죽었잖아요 난 일일 그 타임을 못 피겠어 어 사람들이 뭉쳐있는데 계속 뭉쳐 다녀야 돼 어 계속 뭉쳐 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맞아 떨어져지지도 못해 맞아 어 우리 30초 남았다 응 뻘하지 맙시다 다음판을 부활하죠 seem assessments 힐 quê 우린 크 tags 와픈 뭐래 뭐 뭐 아 근데 보스랜드님 진짜 그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왜 나갔지? 그 갑자기 컴퓨터에 문제가 되는 거야. 꺼졌나봐요. 응. 안 그러면 나갈 리가 없지. 응. 나가면 안 돼. 먹어라는데. 우와. 저 연기 마지막이야. 연기 무서워. 응. 힐 쫄점. 힐 쫄. 힐쫄이 뭐야? 그러니까 힐쫄. 쩌기 위에. 힐쫄는 거 같은데. 아 쩌기 위에 있는 거. 애기들? 그러니까 뭐 무슨. 조그만한 애들? 아니 못 깬다. 못 깬다. 왜. 왜. 하지마. 왜. 도대체 왜. 아니 왜. 그럼 부활하자 우리라도. 빨리 가요. 부활하긴 우리. 이거 아파. 아 뭐야 그게. 흐앗. 흐어어. 흐어어어. 흐어어어. 흐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 아 근데 어차피 못 깬데 우리. 왜. 왜 못 깨. 아 안 했어? 아 소름돋아 진짜 어떡해? 어떡하지? 나 진짜 진심 소름돋아 소름 다 죽었어 아 뭐야? 아 나 금법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어딨어?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 나이트 도와드려요 이런데 빨리 와요 공룡굉장님 아니 잠깐만 내가 왜 부활하기 눌렀어? 아니 여러분들 포기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왜? 금법인데? 다 나갔어 왜? 왜? 왜 그래요? 아니 내 금법 어떻게 해 버프 안 빠져서 들었는데 웃기면 뭔 소리야 공졸 지원 안 돼서? 금법은 빠이빠이 아 아까워 아 아니야? 아 못 깨면? 아 못 깨면 아 아 괜찮대 다시 합시다 그래서 그냥 나온 거구나 아 다행이다 다시 합시다 나 부활하기 누르는 순간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어 차라리 안 깬 게 낫어 보미씨 입장에서는 그치? 아 다시 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안 사라져? 공룡등장님 X 나이트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어 플레이블더님이랑 보스랜드님 나갔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시 해봅시다 공룡등장님이 잘했거든요 저번에 아 그럼 공룡님 가자 갑시다 일로 오세요 아 검게야 네가 알아서 해봐 나 떨어져서 죽겠다 하하 어 안 죽네 저거 어떻게 가야 돼 응? 해비 해비 가나 아 시프덕님 옛날 전에 같이 했던 분이시다 나 방금 진짜 죽을 뻔했어 하하 난 그렇게 해서 못 먹었다고요 개쩔 오늘 차은아님 무기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나 먹어야 되는데 아 안 깨면은 금밥이 안 왔어지구나 그러게요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완전 완전 자 어떻게 할까요? 나이트는 많음 나이트가 몇 명 있는데 나이트? 공룡 등장 님 진짜 잘했는데 공룡 님이 아이디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여러 개 있었어요 그치? 엑스 뭐 Y 이렇게 우리 버스 타는데 여기여라는데 여기 왔어? 어 어 어디? 없는데 어 찌나짱? 나 어 찌나짱 님 잘하는 분 아닌가? 반가워 맞아 엄청 잘하는 분이야 안녕 찌나짱 님 찌나짱 님 찌나짱 님 어디있어? 여기 서있으세요 아 진짜? 방송하셨던 분 아닌가? 아 그런가요? 잘하시는 분인가요? 안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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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어머 우리 도와드리려구요? 아 진짜? 어머 안녕 찌나 우리도 방송하잖아 근데 방송 중이야 뭐야 우리 봐 우리도 방송하고 있는데 방수하고 있는 사람 신기하다고 우와 방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DJ야? 안녕 우리 지금 방송 중입니다 DJ인입니다 아 당황스러워 우리 막 우와 대박 진짜? 클라스가 다르대 참나 아 나도 나 얼굴 빠게 뜨봤니? 안녕 우리 공룡 등장 님이랑 찌나짱 님 같이 하자 안녕 둘 다 엄청 잘해요 안녕 자리가 없어 안녕 아 그러네 희나미 님 어 희나미 님 왔다 앗싸 희나미 님이다 안녕 희나미 님이다 우리 다시 짜자 안녕 희나미 님 안녕 희나미 님이다 완전 안녕 이분들 같이 방송할걸요 안녕 아 메이플 누구요? 희나미 님이랑 찌나짱 님이랑 반가워 희나미 님도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희나미 님 아닌 아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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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저도 나 어디있어 근데 희나미 님 안녕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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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나미 님 반가워 희나미 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네요. 몰라 왜 어떡해. 우리 친구 다 아니야? 안녕. 내가 친구 추가가 안 되는구나. 마음봐 슬퍼.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벽살버스? 무료 제자리 쿠폰 5개 얻었어 축하용 우리 뭐 할까? 반가워 어떡하지? 일단 갑시다 일단 가요까요? 못 깰 것 같은데 우리 일단 가면 못 깨 그럼 네가 빠져 그럼 내가 빠질게 내가 오늘 빠진다 인심 썼다 아 진짜 내가 오늘 인심 썼다 저희는 그냥 계속 죽습니다 희나미 님 들어가야 돼 공동장 님도 찐하장 님도 이번엔 어떻게 해 이번엔 깰 수 있대? 일단 갑시다 일단 그럼 그래요 갑시다 참나 저게 진짜 아니야 보비씨 말고 나 아니구나 다녀올게요 진하장 님이랑 몽룡 등장 님 신하 위 님 다음에 다음 판 다음 판에 같이 가 꼭 아 뭐야 시프덕 님 진짜 너무 아까워 가야 돼 빨리 들어와 네 1번 아 나 자꾸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라 나 좀 빨랐으면 좋겠어 나도 나도 뭐야 힐존 힐존 1 1 1 근데 이리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나? 오 완전 신기하다 완전 대박 맑았네 와 봤어요?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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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ст 재밌어 죽어! 况system이 죽어 ci 아 무서워 아니야 이거 맞으면 안 돼 오 우리 오래 살아있는다 이정도면 막 이래 나 진짜 진지하다 나도 진지하당 좋아좋아좋아 뭐야 뭐야 저거 뭔데 뭔 소린데 레이저 레이저 아 나 어떻게 나 여기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오 나 레이저 잘 피했어 이번에는 아 산 아 제발 아 제발 힐 힐 도로 신입 짱이다 반복 반복 반복이 뭐야 일단 쫓아다녀 있어 일단 쫓아다녀야 되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다 도망가는데 몰라 힐 줄 하러 가나 오 좋아좋아 나이트 붙어 나이트 붙어 나이트 붙어 오잉 공벽 뭐해 아 그거 해주려고 했는데 쿨이 안됐다고 아 힐 좀 줘봐 힐 아 힐 좀 줘봐 힐 아 힐 좀 줘봐 힐 어 좋아 좋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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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내려가 아 힐 됐다 빨리 썼어 아 언니 어떻게 우리 되게 오래찾는다 신난다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어 우리 많이 늘었어 우리가 볼게 완전 좋아 어머머 어머머 올라가 다시 어 나 잘 아 죽었어? 네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 여기 있어? 레이저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 아 레이저 맞췄어 아 어머 세상에 언니 지금 제자리 부활 지금 가면 오케이 잠깐 있어 가봐 아 잠깐만 여보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이렇게 안전 귀에 가봐들었을 때 내가 안전 안전 하지 못해 지금 아 어떡해 진행기하고 감사합니다 어車 이거 이거 지금 쓰면 안 돼 아 나 못가겠어 너무 무서워서 엥유가 뭐야 레이저라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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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나 죽겄다! 혼빈 세상에 나! 자, 이렇게 또 반대로 도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래도 오래 했다. 그러니까 진짜 잘했어x2 1, 2? 이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나? 어머, 잘못 הת셨다! 대박! 이게 레이저를 진짜 잘 피해야 되는데 이거 돌아야 되는데! 잘 못 돌겠다네 나는 도는 것보다 계단 하는 걸 좋아했는데 저흰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 부디 힘을 내셔서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기서 죽는다? 나는 항상 여기서 죽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응! 자, 이제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를 이렇게 빌고 있어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희나미 님 좀 길쭉 나와서 울고 있어 나는... 너는... 너는... 응?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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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깰 수 있겠죠, 저희? 이번에는 잘 깰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아, 그 레이저... 레이저로 이제... 이제 또 잘 못 피하네요 레이저 응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하지? 그러니까 힐, 힐 힐 잘하네 힐 잘하네 우리 둘만 죽었구나 아, 6분 언제 기다려 나 7분 언제 기다려 우리 아까 항상 비슷하게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살아 있어도 한 30초? 응, 맞아 한 30초 안에 끝이 납니다 비슷비슷하게 죽습니다, 같은 시기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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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진짜 슈슈는 이제 그쵸 정말 잡담하면서 막 잘 깨거든요 응 근데 카데보는 진짜 이래서 너한테 욕심이 없다랬구나 아직 힘들어 아직 힘들어 아, 얘네를 죽여야 되는구나 아, 얘네를 죽여... 아, 그니까 뭐냐면 응 얘네가 카데보 애를 그거 체력을 자꾸 채운대요 아 그래서 얘네를 죽여야 된대 아 얘네가 체력을 키운 애라고 아, 진짜? 응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때려도 오, 그런 거구나 오케이 그런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플레이해본다님 힐 오케이 어, 누가 죽었다 도로시님 어떡해 도로시님 어떡해요 어떻게 부활했어 아, 웨이플스토리는 지금 카데보 때문에 메러다 엄청 벌었겠네 그러네 도나 엄청 벌었겠다 진짜 맞아 여기서 많이 쓰는구나 그러니까요 솔직히 뭐 꾸미고 이런 거는 아이고 아이고 위자드인지 모르겠어 다시 부활했어 근데 아니 이거는 솔직히 꾸미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한 번 꾸미고 안 꾸미잖아요 뭐 계속 진짜 꾸미는 뭐 좋아하는 보민씨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아 근데 이거는 계속 메러다 쓰니까 근데 계속 쓰게 안 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또 좋은 거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쓰게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쓸 거 같아요 음 이거 깨닭! 아이고, 노다구니 아이고 나는 이 힐존이랑 저 노란 거 헷갈리자 나도 어쩜 그렇게 구분을 잘하실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있나 봐 진짜 음 3분의 1이 남았는데 할 수 있어요 거의 4분의 1? 어 아니 한 3분의 1 3분의 1도 안 남은 거 같아요 거의 이제 깰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힐조레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보민씨 또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맞아, 우리 다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래서 강압도 성공해야 돼 솔직히 응 우리가 잘 먹어야죠 이분들은 다 갖추셨잖아요 아, 맞아 우리 다 우리한테 밀어줘요 네 아니, 내 몰라 가운데 장판 나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스 타면 안 죽어요 가운데 장판이 뭔가요? 그거부터 알려줘야죠 아, 그러니까 가운데 노란 거 뜨면 중앙에 하면 피하기 힘들잖아 그 때 스페이스 눌러서 보스 타기 매달리기 그걸 눌렀듯이네 레이저 할 때는? 레이저 할 때도 매달려 있을까? 안 될걸요? 레이저가 진짜 힘들어 어, 레이저 때맨 레이저 때맨 레이저 때맨 레이저는? 레이저는... 근데 레이저 때는이라고 왜 전체 채팅을 하세요? 스스님이 하셔야 돼요 1, 2, 2, 3 오케이, 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빨간색 화살표는 뭘까? 저 빨간색 저게 검은 연기 쫓아다니죠? 저거 맞으면 죽어요. 저게 딱 소멸할 때까지 계속 도망가려는구나. 계속 도망가야 돼요. 나 잘 알죠? 아, 레이저는 그냥 피해야 된대요. 엉덩이 치세요. 엉덩이로. 엉덩이 치세요, 귀엽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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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제발 깨자. 잉? 와아... 아 저 여기 시프다 님도 들어오셨네. 내가 볼땐 진짜 잘한다. 네. 여러분, 저희가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줘요? 야, 여러분. 파이팅. 죄송한데 진짜 잘 먹어야 돼요. 밀라민이면 태어낼? 여러분 화이팅! 2분 남았어 무양심 화이팅 얻었었어요 미션을 그렇게 줬잖아요 그쵸? 사주서 간다 맞아 맞아 그때 70만 남기고 너무 아깝어 그때 진짜 너무 아깝어 너무 아우 진짜 우리 부활 언제 돼? 알고니구나 저 2분 남았어요 그때 쳐다 또 좋겠지 득템고고 난 포머그란 미션 맞거든요 551님 맞아요 좋은 거 얻기거든요 나 흉포가 아이템 뭐 차고 다니지? 나 이거 뭐야 나는 차콜 혼스탬프 있거든요 1,1 실드 와우 멋있다 그러게 좋은 무기 먹는 미션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오늘 좋은 무기 먹어야 돼요 우리 오늘 이때 내가 줄었지 난 그렇게 못 따라다니겠어 그러니까요 다 잘 다니시네 진짜로 오우 와우 왜 이렇게 잘하시지? 근데 우리 진짜 지난번보단 진짜 그래도 많이 한 피 반깍일 때까지는 매럿을 써서라도 버텼습니다 네 반 조금 넘게 반 조금 넘게 너무 잘 끼하는데? 놀러 가고 싶다 갑자기? 어디로요? 제주도 범규 만나러 가야겠다 저번에는 못 만났죠? 네 범규가 안 만나 줄 것 같은데 왜 왔어요? 이번에는 또 부활하기 누르면 안 돼 제자리 부활하기 안 돼 안 돼 샤하단이 왜 왔어요? 이럴 것 같아 안 만나줘 슬퍼 범규 내 집 근처에서 밥 먹었거든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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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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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나 부활해 하세요 의지 없으신 의지 없다고 오지야! 잠깐만 여보세요 빨리 빨리 먹어 먹어 나 오자마자 죽을 뻔했어 어떻게 해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겠다 약물을 드세요 저러다 죽을 수도 있어 저희 레이저 또 오자 내려 내려가 아 그래 그래 저기 있었으면 죽었어 아 어떡해 저기 있었으면 죽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하겠냐?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어간다 어디 있나 잠깐만 못 오게 하는데 왜 자꾸 못 오게 하냐고 내 말은 이제 끝났어 아니 어떻게 가르치가 있으면 진짜 아 뭐야 끝났어 아 제발 아 나 또 옷 나왔어 아 뭐야 모자 이상한 거 나왔네 아 저 위자드 님은 무기 먹고 우와 무슨 모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모자모으기 취미 있는 사람 같네 아 맘뽕 모자는 계속 나오네요 나는 아 난 또 못 먹었어요 여러분 우선 저희가 금법일 때 한번 처음으로 플레이를 해보았는데 역시나 무기는 못 먹고 저는 또 옷을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저는 모자를 먹었어요 또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잠시 후에 제 무기 먹는 미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